그럼 오늘 최성천님의 무대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기약할 수 없어 명동 성당 근처에서 쓸쓸히 헤어졌네 떠나가는 뒷모습 빛밭 속으로 사라질 때는 나는 눈물 흘리며 슬픈 종소리 들었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렇게 방황하는 바니 용기를 주세요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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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농선당 근처를 해외하는 내 모습 나는 눈물이니와 추억 사자 헤매일 때 나를 지켜주는 성당의 존소이 아베마리아 아베마리아 이렇게 방황하는 날이 종길을 주세요 아베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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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인기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아베마리아까지 들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금사결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준 이사장님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호 가요제 애쓰신 박수준 이사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1실의 박근호 가요제 금상 참가로 7번 최성천님. 아베마리아 여기서는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